아 오빠 내가 마이크 아까 떨어뜨렸었는데 괜찮아요? 아니 안 괜찮아요? 어 마이크 박살난 거 같은데? 어 박살났어 수리해야겠다 이거 근데 마이크 얘가 낯을 가려서 혼자 있어야 되는데 좀 나가주실 수 있는.. 알았어 아! 해봐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 그래 알림 설정도 잘했다 TFT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이번 거 어 아직은 별로 생각해 아 근데 이거 한글 지원 안 하네? 한글 지원 안 하면 좋을 거야 무슨 얘기야? 저예요? 왜? 좋은 냄새난다 씻었으니까 오빠 내가 왜 씻었는지 알아요? 내가 왜 씻었는지 알아요? 모르겠는데 내가 왜 씻었는지 알아요? 내가 왜 씻었는지 알아요? 씻을 날이라서? 아니요 아니요 글쎄 아 뭐라고요?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요? 아니 오빠 지금 뭐 해야 된다 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 대회 프랑스 선수 차이코프 선수 차이코프스키 나왔대 이번에? 아 오빠 지금 숙제해야 된대 아 진짜? 무슨 숙제? 아 그거 이번에 그 대회 있어가지고 응 오빠 라이벌 나왔거든 아 라이벌 누군데? 응 우리 은하 만 우리 은하 만 아 잠깐만 러시아 선수도 나왔다고요? 바로 시작해야겠네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뭐야 인도에서 다이싱 선수도 나왔다고요? 지금 라이벌로? 아무도 그렇구나 지금 바로 해야 된다 레반도프스키 러시아 레반도프스키 그 다음에 인도에 잠깐만요 요가파이어 준비 중 아 바로 해야겠다 누나 안녕 정확히 맞췄지? 아 원래 왜 왜 아 원래 안된다 가쇼 가쇼 이제 약을 먹어야 하고 커피랑 마실 건 아니죠 설마? 뭘 있네 있어요? 응 오빠 그 응 이 돌멩이 하나 버렸는데 왜 버렸노 우리 제임스 얘도 버려야지 안 돼 우리 스테파니 버리지마 키우지도 않잖아 내가 저 구석탱에 밀려나 있는 거 주워놨더만 아 오빠 내가 마이크 아까 떨어뜨렸었는데 괜찮아요? 아니 안괜찮아요 어 마이크 박살난 거 같은데 어 박살난 거 수리해야겠다 이거 근데 마이크 이거 낯이 가려서 혼자 있어야 되는데 좀 나가주실 수 있는 아 아 아 아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요? 아 오빠 아 왜 왜 아 왜 오늘따라 잘생겨보이네요 오빠 방 방종 몇 시에 해요 오늘? 아 네 노광종이요 거짓말 하지마 안자고 기다릴게 열심히 해요 안자고 기다리고 있을게 아 오늘 안전한 날이야 괜찮아요 내가 안 안전해 안녕 안녕 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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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 안녕 lev